오리 오이 왔다 왔다 배가 있어 병이다 병이다 힘들어 잡았다 얼굴 피해 줘야겠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한쪽으로 넣어둡 골고루 헤헤, 겁 진짜 많네 밥 먹으면 먹고 싶어요 ㅎㅎ 사이트에서 온 이곰부 잉이 전화에 반ív을 하고 있는 장면이 좋습니다 한 잔을 잃을 때 TR. 한 잔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 와 이거 시기 뺀다. 물어치 자는 뭔데, 감시가 안돼 발 앞에, 요거 감시 감시 감시가? 어 감시, 꼬리 색깔이 있는거 요거, 까만색 그렇네 감시 두 마리, 아 돌돈 너무 귀여웠다 응 용치도 용치 두 마리인데 다 따라왔다 두 마리니까 어째 이거 태워볼까? 세 마리 가 두 마리 가 더 귀여워라 퍽퍽퍽 넣었대 얌은 좀 크다 응 그게 낫겠는데 이거? 재밌겠지? 어 3단짜리도 있다 한 5장으로 줘 오 얌은 크다 3단짜리부터 줄까 식당에 식당에 자리도 필요한 물건 응 살릴수가 없네 모래라 정연과 함께 perish 재배 주제 이따 수제 시식 깜짝 나를 예쁘게 오 Favor 받아놔 행복 아녹 자율이 너무 잘 나오는데 이거 먹나? 자율이도? 요만한 것도 요런 것도 이것도 먹는다고 이건 좀 먹어도 되겠다 너무 많다 저 밑에 숯바동하는 빙이가 있는데 빙이랄 때 빙이가 있는데 이건 뭐 자료도 뭐 어쩌고 병이와 감시는 아닌데 발식점에 감시를 않는다 너무 괜찮은데 이제 잘 잡고 너무 잘 잡고 딱 이렇게 숯바동하는 빙이 아, 물을 다 먹으면 좀 더 들고 그렇게 하면 안팎은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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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왔다 왔다 팽이다 팽이다 아... 한발했네 여러분 예쁜 병여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좀 더 큰 애도 있는데 병에 자리도 너무 많아서 힘들게 잡았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빵가루를 크게 달았습니다 먹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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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도록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여동이 좀 개체가 크니까 물고 쭉 가져갈 때까지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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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을 잡았는데 밑밤을 다 썼다 두번째 벵에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에 감을 잡았는데 지금 밑밥 밑에 다 써가지고 밥먹기 다시 해볼게요 아 재밌습니다 두번째 벵에도 못 씁니다 대충 알겠는데 소를 안갖고 와가지고 물바가지 말고 낚시가방에 쓰레기를 여기 자꾸 버리고 가시면 이게 또 주민들이 막으니까 모기가 전부 모기 비슷한거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